3자리 만들기 자 이번에는 3자리 만들기를 한번 배워볼까요 한 10cm 정도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에 달걀을 2개를 만들고 꼭지를 두번째 매듭에 대고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 꼭지를 잡아당겨서 이 사이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달걀 하나를 만들고 달걀 하나를 또 만들어서 이것을 잡아당겨서 쭉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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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리고 한쪽 날개를 만들텐데 15cm 정도 되는 날개를 2개 정도를 만들어서 같이 돌려줍니다 다시 이쪽도 15cm 되는 곳을 2개를 만들어서 같이 잡아당기면서 돌려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 꼬리중에 달걀 하나를 만들어서 이것을 잡아당겨서 실 틀어서 위에다 내주는 것이죠. 매직으로 이렇게 하면은 확실한 잠자리 모양이 되겠죠?